아이스크림 가게 꼬요야 놀자 아이고 좋아 좋아요 오늘은 달림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먼저 아이스크림 가게 본체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만들 도우 5가지 그리고 아이스크림 컵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모형이 있고요 아이스바를 만들 모양 틀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만들 모양 틀 그리고 어 맞아요 이거 뭐예요 아 아이스크림 바를 만들 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원아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뭐지 이거 재원아 이거 소개해줘 이거 뭐지 이거 뭐하는 거야 아 맞아 맞아 이거는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푸는 모양이에요 아이스크림 스쿱 아이스크림 스쿱 재원아 근데 이거 먹는 거는 이거다 숟가락 아이스크림 스쿱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여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이거 뭐지 이걸로 아이스크림 먹는거지 아이스크림 스푼이 들어있습니다 재원아 이거 뭐야 장난감이요 장난감? 이거 뭐 만드는거지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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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봐요 자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먹어볼텐데 음 어떤걸 먼저 만들어보지 자 쪼꼬맛 쪼꼬맛 아이스크림을 쪼꼬맛을 퍼볼까 쪼꼬맛 아이스크림을 어디다 담아볼까 여기 컵에다 담아볼까 응 컵에다 담아볼까 쪼꼬맛 메론맛도 넣을까 메론맛 아이고 아이고 쪼꼬맛 쪼꼬맛 넣고 그 다음에 이거 넣을까 잠깐만 잠깐만 초코맛을 올릴까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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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코맛 자 초코맛 자 그러면 초코맛 아이스크림을 올린거 완성 나 완성됐고 그 다음에는 재원아 우리 이거 콘 아이스크림 한번 만들어볼까 응 가닐라 아이스크림을 넣고 그 다음에 누르면 누르면 재원아 이거 봐봐 아이스크림 나온다 똥야 똥 뭐야 똥 똥 똥 아이스크림 진짜 모양이 똥같아 진짜 모양이 똥같아 재원아 똥 아이스크림 바닐라 똥 아이스크림 이거네 여기다 넣어볼까 초코맛을 한번 더 만들어볼까 내가 보기에 초코맛은 진짜 똥같을거 같은데 초코맛 안 넣어요 어 안에 바나나나 딸기를 넣어놨어 그럼 우리 초코맛을 위에다가 더 올려보자 초코 아이스크림 넣고 초코맛 아이스크림 만들어볼까 자 눌러봐요 눌러주세요 그래 그러면 꾹 눌러야돼 더 꾹 꾹 잘 안 눌러지지 꾹 좋았어 이건 진짜 똥같다 초콜릿만 아이 BB 재원아 여기 이번에 토끼 모양 만들어보자 토끼 모양 토끼 모양은 이만큼 이거는 꼬요 언니가 만들어줄게 반대쪽은 재원아 잠깐만 우리 이거 바나맛으로 퍼볼까? 자 바나나만 가득가득 많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는 딸기맛 재원아 이거 꾹 눌러 볼까? 두 손으로 꾹 눌러주세요 봐봐요 봐봐요 도끼모양 아이스크림 이거는 도끼모양 아이스크림 또 만들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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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만들자 모양 안 나와? 아니 여기 모양 나왔어 이거 봐 도끼모양 오 잘치는데 오 오오오오오 이거는 왠지 엄마한테 배운거 같은 춤인데 이거이거 이 춤 신나 신나 야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다 만들어내니까 너무 신난다 그치 야 우리 보니까 우리 메뉴판에 아이스크림 컵도 있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콘 그 다음에 우리 아이스크림 막다 아이스크림도 있잖아 우리 아이스크림 깎이 너무너무 잘 될 것 같다 그치 짠 봐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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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우리 아이스크림 이렇게 만들었어요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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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좋아야 할텐데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려야 할텐데 이거는 어디다 두지 여기다 두꺼워 봐봐요 봐봐요 진작 치울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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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이스크림 깍이 대박나자 대박나자 숨어에 숨어셀 숨어오 숨어나 집사2장 숨어라. 숨 잘 못해. 집사2장 우리 어딜 깨요? 집사2장 우리 어딜 깨요? 집사2장 어?